진짜요? 어떻게 처분했어요? 금방 뭘 다 사버렸어요 그걸로? 저희 같이 고생한 스태프들한테 주고 괜찮네요 남은 걸로 저 필요한 거 좀 샀습니다 여장부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좀 욕심이 나십니까? 두 배라는 말에 제가 진짜 귀가 이만해졌어요 혹해졌죠 혹했어 어떡하지? 왜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서 제일 세죠? 제일 세요? 저기 신지 형 네?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큰 걱정이 이제 신지 씨랑 마지막에 홍진영 씨랑 대결을 하게 되면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나오는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나간다고 그랬더니 음 언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어 언니 나가 그랬더니 음 그러면 마음 편하게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인사하러 와가지고 언니 근데 저 김수희 선배님이랑 해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하자 네 그랬어요? 이게 아무리 친하지만 봐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그럼 두 팀 8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승민 한영입니다 한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할까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최리필터는 악망 모양이 최크호 캐리필터는 악망 모양이 체리필터는 악망 모양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두 번 다시 삼성 가게 털진 랜다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덤리 녹음을 쳤어 문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로맨티켓 바로 떠나가버린 깊고 싶은 나의 바다야 로맨티켓 아니 매운 그 얌전하게 노래를 해가지고 이런 노래 또 안 할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노래 또 이런 노래대로 하네요 그럼요 또 LPG 출신인데 LPG 출신이에요 뭘로 떠나가버린 얌전해가지고 얌전한 고양이네 자 코요테 갈게요 준비됐죠 자 룰렛 돌려 주세요 흠진영 흐린 격숙의 컴백 코요테 컴백 고향 담배 연기 화려한 차림 속에 거울로 비춰 오네 초라한 나의 모습 변화된 생활 속에 나만의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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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잊혀져가고 열인들의 열기 속에 흔들리는 촛불마저 나를 저련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어 따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흔들리는 흐린 기억 속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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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Let's go 돌아서 버린 너였기에 멀어져 버린 너였기에 멀어져 버린 너였기에 Let's go 소중한 기억 속으로 잡아주고 싶어 잡아주고 싶어 도요테 미용했습니다 지금 얼굴이 잿빛이 됐어 깜짝이야 너무 놀라요 저희는 당연히 성공할 줄 알고 저희도 막 춤을 추다 갑자기 경고등이 울리는 바람에 춤을 다 멈췄어요 근데 저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맞아요 안 봐야돼요